이 라운지 홀에서 학생들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산송가를 부르는 예배의 시간이 있었다. 현재는 결혼식, 콘서트, 공개 강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관에서 홀까지의 입구에는 천장이 낮게 설치되어 있다. 이 방에 들어간 사람은 자연스레 창문 근처의 넓고 밝은 공간에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천장의 높은 공간에 다다르면 개방감을 느끼게 된다. 자유학원 명일관을 상징하는 창문이 인상적이다. 여러가지 스탠드 그라스를 사용해온 라이드였지만 심플하고 가격의 합리성을 추구한 이 건물에는 평면으로 바른 널판지 같은 장식을 채용하였다. 라이드는 몇가지 분야의 디자인을 꽤 틀고 있다. 수리 공사 전에는 여다지 문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디자인이 변경되고 창문 전체가 위아래로 분리되어 작은 창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재 수리 공사의 원칙에 따라 역사적인 진행 속에서 알 수 있도록 창문의 창틀 자국을 남겨둔 모양이 중공 당시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복원되었다. 홀의 벽화는 1931년 자유학원의 10주년 기념에 학생들이 그린 것이었다. 소재가 된 것은 구약성경 출애국길 9절 주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어 주셨다는 선구가 위에 헬라오로 적혀져 있고 이것이 자유학원 교과의 한절이 되었다. 그 벽화는 후에 회반죽이 칠해져 없어져 버렸다. 어쩌면 전쟁 중에 그리스도교를 소재로 한 것을 염려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보존수리공사 때 나온 이 벽화는 당시의 자유학원 학생들에 의해 원래대로 복구되었다. 육각형의 모양을 기초로 한 이 의자는 제작연도와 설계자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라이드가 설계한 그 제국호텔의 비코크 의자와 많이 닮아 있는 관계로 라이드 혹은 엔도 아라타의 설계가 아닐까라고 추측되어지고 있다. 홀과 식당 벽면의 뒷부분을 마주대고 있는 난로가 만들어져 있다. 라이드는 난로가 난방의 수단뿐 아니라 불이 지펴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달란함과 평온함을 공유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심혈을 기울여 지은 많은 주택의 난로를 만들어 왔다. 라이드가 제국호텔 공사에 채택한 도치기현에서 생산된 오야이시라는 돌은 일본에서 라이드의 대명사적 소재이다. 이 돌의 거친 질감을 살려서 견고하게 만든 이 난로는 이번 수리 공사에서도 일절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 이후 이 목재 중요 문화재를 위해 관내에서 불을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난로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 이 돌의 거친 질감은